사실 이건 여러분들 지갑에 이미 답이 있어요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여러분들의 가계부만 싹 보셔도 이제 답이 있거든요 앞으로 쓰게 될 그런 거에서 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방역체계가 완화가 될 거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이미 다른 해외 국가들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거, 그거랑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투자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지갑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거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행 그리고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 이런 거 가고 싶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항공, 여행 이런 엔터 업종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도 실적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 정부가 국제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거라고 방침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발표를 했다는 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부도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증권사 그런 리포트를 보니까 엔터사들의 실적을 올해 최대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경제가 이제 풀리면 다시 재개가 되면 당연히 콘서트 보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겠죠 이렇듯 좀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상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뭐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런 기사를 너무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주식시장이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폭락했던 게 아니거든요 내려갔을 때도 있었고 오히려 올랐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리 인상을 하는 배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셔야 돼요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 회복이 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해운, 철강, 조선 이런 경기 민감주 같은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한다 해서 무조건 무섭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아 그럼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그널이네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이거 정말 핫한 이슈잖아요 제가 최근에 편의점에 세계맥주를 사러 갔는데 세계맥주를 정말 좋아하는데 원래 4캔에 만 원이죠 근데 보셨어요? 4캔에 만 천 원 냈습니다 저 너무 배신감 느꼈어요 저 너무 배신감 느껴서 마음이 쓰리더라고요 근데 이 쓰린 마음을 맥주로 달래지 마시고 그 맥주 기업 회사 사면 되죠 주식 사면 되죠 이렇듯 음식료 기업은 물가 상승을 전가하기가 굉장히 쉬운 업종이고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리츠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부동산 리츠를 하면 그 부동산은 인대의 가격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물가 상승분을 전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상품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리츠 많은 분들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리츠 주식처럼 그냥 삼성전자 주식 사듯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 MTS로 쉽게 살 수 있어요 리츠라고 검색을 하시면 리츠 ETF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게 어느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건지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쇼핑몰에 투자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 곳을 하나 골라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업종이나 이런 주식들이 지금 당장 사세요 이거 사가 갑니다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일단 제가 알려드린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직접 공부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투자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여유돈이 좀 생겼으니까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100만 원을 온전히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초보자라면 90%는 그냥 저축하세요 저축하시고 나머지 10%로만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은 일단 투자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100% 비중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 그래서 아무리 좀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일단 10%로 시작을 해서 점점점 조금씩 늘려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좀 투자 공부 좀 어느 정도 했다 하시면 한 50%는 현금 50%는 투자 비중으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투자 비중 50%에서도 절반인 25%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는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누구나 실비보험은 있잖아요 그렇듯이 실비보험 든다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는 꼭 어느 정도 비중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게 보는 주식은 전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그리고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음식료나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엔터 그리고 여행, 항공 이런 주식과 함께 더불어 경기가 회복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기 민간주 같은 걸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매수하기에 별로인 주식은 개인적으로 좀 제약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잖아요 제약주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면 지금 그때부터는 정말 신약 개발로만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 또다시 오는 건데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주를 지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다른 바이러스가 또 생긴다거나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적금처럼 모아가려면 이제 당연히 1등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가 가장 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1등을 할지는 솔직히 애널리스트도 맞추기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1등을 할지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위주로 모아가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적금하듯이 모아가기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도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적금은 그냥 내가 적금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게 자동이체로 나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주식은 내가 자동이체 하듯이 정말 사야 되잖아요 직접 그런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되고 싶지만 기계가 될 수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가 계속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꼭 내가 사려고 들어가면 꼭 너무 오르거나 꼭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일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3개월 그냥 지나가 있고 그럼 적금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 저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투자라고 오히려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펀드의 힘을 빌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물론 수수료가 ETF보다는 조금 세긴 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시고 어느 정도 비중은 펀드로 가져가시면서 내가 기계가 되고 싶다면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한 계좌를 따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펀드나 ETF는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 S&P500을 추종하는 펀드 그리고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S&P500 해야 돼요? 나스닥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목표 수익률의 답이 있어요 S&P500이 연평균 8%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목표가 만약에 10%예요 그러면 S&P500 ETF만으로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스닥을 조금씩 섞는 거죠 왜냐하면 나스닥은 기술주 위주이기 때문에 등락폭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동성이 높은 나스닥 ETF를 함께 투자를 하면 그 10%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난 8%도 너무 감지덕지하다 하면 굳이 나스닥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가져갈 이유는 없겠죠 이렇듯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을 기준으로 이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국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몰빵하고 싶은 욕심, 내가 현금 부유 비중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하고 싶은 욕심,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들이 모여서 자꾸 그렇게 좀 실패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투자 원칙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고 그걸 지켜나가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 원칙은 굉장히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원칙을 만들고 끝내요 끝내지 마시고 그걸 자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핸드폰 배경화면을 내 투자 원칙으로 해놓는다든가 아니면 노트북 배경화면 아니면 내가 자주 보는 다이어리에 붙여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그 원칙을 자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욕심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은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데 가장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다는 거 그래서 정리시 투자 비중을 너무 적게 가져갔다는 게 가장 후회가 돼요 물론 이기려고 하는 노력들이 의미가 없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하지만 저는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썼기 때문에 좀 수업료도 많이 낸 편이고 그래서 제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진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정리시 투자 비중 90%로 가져가고 나머지 10%로만 이런 연습을 하기 위한 그런 투자 비중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조급함 모든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게 사실 조급함이거든요 근데 이 조급함을 없애려면 목표 금액 나만의 목표 수익률 이거를 정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없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수익 나면 좋고 떨어지면 기분 나빠 그냥 이런 식의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지 나만 내가 언제 얼마의 금액을 모으고 싶다 주식 투자로 얼마의 수익률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날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댓글에 여러분들만의 목표 수익률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얼마씩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데드라인까지 좀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나서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